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양도시 간 개발과 발전 잠재력에 공감한 두 지자체는 공동연구반까지 구성해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고 김포시는 지역주민설명회를 곧따로 이어갔습니다. 13일에는 백경연 구리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구리시는 그동안 각종 개발 제안에 묶여 자족기능 발휘가 어려웠다며 서울로 편입되면 교통 인프라 향상으로 구리시민의 유입이 늘고 서울시도 구리시의 유휴지에 각종 공공시설 등을 이전해 복합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편입 방식은 재정과 행정 권한을 당분간 유지하는 특별 자치시 형태를 제안했습니다. 21일에는 이동완 고향시장도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메가시티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동완 고향시장은 종속적인 서울 편입보다 대등한 관계의 도시 통합을 제안했습니다. 서울 편입이 아닌 수도권 재편 시각에서 바라본 것인데 서로 독립된 지자체로 존재하며 인프라와 권한을 나누는 기능 중심의 연합을 제시했습니다. 수도권 재편 논의를 위해서는 정부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29일에는 신계용 과천시장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메가시티 관련 면담을 진행합니다. 과천시는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편입 시민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메가시티 서울 관련 면담 지자체들과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고 총선 뒤에도 연구와 분석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편입 또는 연합도시를 제안한 지자체들의 제안은 총선을 거치는 동안 보다 구체화될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더불어 경기도 지역들을 서울에 일괄 통합하는 행정통합특별법 추진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 이후 메가시티 서울에 참여하고자 나선 지역들이 늘면서 수도권 재편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행감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공무원들의 답변 태도 논란과 상임위 파행 사태 등 여러 가지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행감 기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도민께 사과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주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감에서 공무원들의 답변 태도를 둘러싸고 감사가 중지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경제노동위원회의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감에서 증인 선언문을 낭독할 때 공무원들이 웃음을 터뜨리는 등 일부 행동이 논란이 되면서 감사가 중단됐습니다. 17일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관광공사 행감 중 집행부 소속 간부 공무원들이 질문에 답변하지 않아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행감 기간 동안 공무원들의 태도가 문제가 되자 염종현 의장은 집행부의 불성실한 태도를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염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상임위 곳곳이 논란인데 그 원인이 바로 집행부의 태도 때문이라며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했습니다. 의회가 지닌 도민 대표성과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를 가벼이 여기는 식의 태도가 반복된다면 더는 의장으로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지사는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집행부 논란에 대해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이미 제가 두 번의 지시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했는데 그와 같은 미흡한 점이 생기는 것은 의원들이나 도의에 대한 존중 여부를 떠나서 지사의 지시를 어기는 겁니다. 경기도는 감사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던 A 과장을 지난 23일자로 대기발령 조치하고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보임 논란으로 상임위 행감이 진행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3일까지 단 하루도 행감을 열지 못했습니다. 결국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또다시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민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염 의장은 상임위원회 행감 무산이라는 의회사 초유의 부끄러운 기록이 제11대 의회에 새겨졌다라며 의장으로서 도민들께 무거운 책임의 마음을 담아 사과드린다고 머리 숙였습니다. 이렇게 지난 10일 시작된 경기도의회 행감은 많은 논란을 남긴 채 지난 23일 의회 운영위원회를 끝으로 종료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인천 계양구가 의회에서 내년 구정 방향을 밝혔습니다. 올해보다 산림 규모를 더 키워서 핵심 사업들을 꾸려가겠다는 계양구의 구상을 살펴봤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선 8기 계양구가 강조한 내년 구정 방향은 미래 먹거리가 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계양 테크노밸리의 완성과 박촌력 철도망 연결을 중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아라뱃길을 중심으로 한 관광 자원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봤습니다. 내년에도 3기 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박촌력 철도 연장 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미래 세대가 더욱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해에는 빛의 거리를 더욱 확대하고 아라뱃길 문화광장 조성을 적극 추진하여 구정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 예산도 확대 투입합니다. 계양구가 편성한 내년 본 예산은 6,686억 원. 긴축 기조 속에서도 올해보다 5%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계양 문화광장과 꼽마루 체육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과 아라뱃길 활성화 예산이 눈에 띕니다. 관광 자원과 생활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다는 구정 방향과 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계양구는 갈수록 줄어드는 세수에도 국시비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핵심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새해는 올해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줄이고 포기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과감히 도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마다 예산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만큼 계양구의회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구해 살림을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계획. 다음 달까지 상임위별 예산 심사를 이어가다 20일 최종 예산안을 확정합니다. 힐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가짜 명품을 유통해온 판매자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수사막을 피하기 위해 제품 배송 시 농산물 포장 상자를 이용하는 등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적발된 위조 상품만 약 2,800점.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게 되면 18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충북의 한 농장. 가건물 안에 의류를 담은 박스가 가득합니다.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 농산물 유통업체로 위장한 채 가짜 명품을 판매해온 겁니다. 김포 지역의 한 상가. 가짜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가짜 명품을 유통한 혐의로 11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와 향수 등 약 2,850점. 정품가 기준으로 18억 원 상당입니다. SNS부터 여성 의류 매장까지 가짜 명품을 판매한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50대 남성은 농산물을 판매하다 수익이 저조해 가짜 명품 판매에 나섰는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상품 택배 발송 시 농산물 포장 상자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를 통해 상표법 위반 사례가 갈수록 교매해지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품 구입 시 시중가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품질이 의심이 되는 경우는 해당 정품업체 홈페이지 등의 등록 상품 여부를 확인하시고. 경기도 특사경은 검거된 11명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인천시의회의 청년 정치인들이 의회의 청년 문제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위한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며 청년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나선 것인지 특위 구성 결의안을 준비한 의원 직접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의회의 석정교 의원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우선 청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내놓게 된 그 이유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우리 인천광역시와 정부는 다양한 청년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해결 방안이 도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인천시에서 청년은 줄고 있고 청년이 감소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또한 청년의 감소와 연관성이 깊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청년의 문제를 더 깊게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위의 차원에서 청년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번 결의안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의회가 그동안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다뤘는데도 뚜렷한 성과가 없었던 건가요? 먼저 인천광역시 청년들을 위하여 제정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그리고 인천광역시 청년창업조례 등 청년들을 위한 조례가 있지만, 이러한 조례들이 실효성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현재 추진하는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복지, 참여권리 5개 분야에서 총 7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사업수만 많고 대부분은 유사한 사업이었습니다. 또한 청년조례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이 정통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공급자 중심의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71개 사업이 청년이 정말로 원하는 사업인지, 청년의 입장에서 추진되는 사업인지 본질을 파악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단순 공급자인 중앙부처 또는 인천시에서 관리하기 쉬운 사업만으로 구성되고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이 원하는 본질적인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단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청년에게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자 청년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 3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되면 내년부터 청년특별위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건데요.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까? 네, 청년 문제는 일자리, 창업, 그리고 스타트업, 주거, 교육, 복지, 결혼, 출산 등 다양한 분야에 분포되어 있기에, 실 또는 국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인천시 각 실국과 인천시의회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청년 정책만은 실국을 초월하여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인천시 내에서 추진되는 청년 관련된 모든 정책은 저희 청년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사업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시의회 석정규 의원이었습니다.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이 지난 2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5호선 김포 연장 사업과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확대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박 위원장은 5호선 연장과 관련해 김포경찰서역과 감정역 추가 필요성을 설명하며, 감정동과 불로동 사이에 예정되어 있는 역사의 위치는 감정동의 열악한 교통 상황을 볼 때 감정동에 위치해야 한다고 권의했습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김포 주민들의 불편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 연말까지 연장 노선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K리그2 순위가 확정되면서 구단들의 본격적인 승강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김천 상무가 K리그2 정규 시즌 우승으로 일부 승격을 확정지은 가운데, 리그 4위인 경남FC와 5위 부천FC가 오는 29일 준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준플레이오프 승리팀은 다음 달 2일 김포 솔터축구장에서 3위팀인 김포FC와 플레이오프 단판승부를 벌이는데요. 플레이오프 승리팀은 다음 달 6일과 9일 일부리그 자리를 놓고 K리그1 10위팀과 홈핸드 어웨이 방식으로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됩니다. K리그1 10위에서 12위팀은 다음 달 2일 경기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김포